안녕하십니까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했던 안민세곤입니다 한 달 전 고 최숙현 선수의 충격적인 소식에 이어서 또다시 체육계에 폭력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체육계 폭력은 스포츠계 폭력은 20년 전에도 있었고 1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난해도 있었고 또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고 그러나 폭력 폭행 사건은 또 성추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발되는 스포츠 폭력의 문제는 뭐일까요 물론 지도자의 자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교육이 소홀했던 그런 선수 개인의 또 탓으로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폭력이 발생하는 그리고 재발하는 구조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스포츠 폭력은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폭력이 한 종목이나 일부 종목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일부의 문제입니다 또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 역시 일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폭력은 전 종목에 걸쳐서 서울이나 지방이나 전국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포츠 폭력은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심석희 선수가 어마어마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을 때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관련 부처 장관들도 다시는 스포츠 폭력 성추행 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근거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지난해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일곱 차례 근거를 한 것을 담았고 그리고 그 근거 내용의 핵심은 스포츠 인권 그리고 운동선수의 학습권 그리고 선진국처럼 스포츠 클럽을 시작하자 그리고 대한체육회를 개혁해야 된다 등 일곱 차례에 대한 근거안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한체육회 개혁을 근거한 일곱 번째 근거안은 지난 작년 8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근거안대로 조속하게 대한체육회와 정부가 실행했더라면 저는 최숙현 선수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거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또다시 스포츠 폭력, 성폭력, 성추행은 체육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스포츠 혁신위원회 근거안을 철저하고 곧바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국회의원님들 60분 넘는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촉건구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체육계 기독권 세력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문체부 역시 그 저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망 이후에 국민들 모두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뿌리 뽑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도 메달보다도 인권이 더 소중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이번이 체육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고 믿는 분은 메달보다 인권이 더 소중한 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 촉구하지만 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근거한 근거안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즉 이 근거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소나기 피하기 식의 땜질 처방처럼 지난번처럼 땜질 처방이 그치면 스포츠폭력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일은 문체위에 이번 사건 관련된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안 마련을 논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내일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대안 마련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 근거안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이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묻고 그 의지를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천명하는 것이 내일 청문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국회 결의안을 제출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매달보다 인권이 소중한 시대를 국민들과 함께 체육인들이 열어갈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또 정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여야국회 모두가 이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62개의 협회와 연맹들 매달보다 인권이 소중한 시대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호소드리겠습니다 1만 5천명의 현장 스포츠 지도자들 그리고 13만 명의 일원은 초등학교부터 실업 프로 선수들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인들과 체육인들이 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메달보다 인권이 소중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더라도 환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대를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